한국 시각장애인연합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농아인협회 CJCGV가 함께하는 장애인 영화관람대의 6월 상영작 예고 매월 셋째 주 화목토 전국 17개 지역 22개 CGV 4개 롯데시네마 3개 메가박스 영화의 전당 동시상영 영화 은밀한 유혹 화면 해설 및 한글 자막 상영일 6월 16일 18일 20일 감독 윤재구 주연 임수정 유연석 15세 관람가 전 지연씨한테 어떤 걸 하나 제안하고 싶어요. 내 도움을 받으면 마카오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수 있어요. 그럼 당신이 얻는군요. 지연씨가 얻는 것에 절반 회장의 죽음으로 어긋난 계획 죽었어요. 가능하다고 생각해요? 그 제안이? 우린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임수정 유연석 올여름을 향해 짜릿한 범죄 연루가 온다. 은밀한 유혹 6월 4일 대개봉 화면 해설 및 한글 자막 6월 상영에는 6월 16일 화요일, 18일 목요일, 20일 토요일입니다. 많은 관람 바랍니다.